우리는 늘 고통을 진정시켜줄 무언가를 찾는다.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도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약물 중 하나이다. 이 글에서는 오피오이드 약물의 용도에 대해 알아보자. 오피오이드는 다음과 같이 수신기에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 그룹화할 수 있다. 순수작용제 혼합작용제 기량제 부분작용제 순수기량제 오피오이드 약물의 용도. 순수작용제의 오피오이드 중 순수작용제는 수용체와 직접적으로 결합한다. 이로 인해 진통, 희열, 호흡억제, 변비, 매스꺼움, 구토민, 요실금 등이 생길 수 있다. 이런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. 그래서 이 약물을 통증에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. 예를 들어, 모르핀은 순수작용제 프로토타입 오피오이드이다. 이 약물을 많이 복용할수록 진통효과도 커진다. 하지만 부작용도 그만큼 많다. 헤로인도 강력한 진통제이다. 하지만 중독성이 강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. 순수작용제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사용되는 오피오이드 약물이다. 수술 후 만성통증이 심한데 다른 진통제에 대한 내성이 생긴 경우 암일시적으로 심한 통증이 있을 때 신근경색과 관련된 통증 오피오이드 약물 중 혼합작용제 기량제 이 그룹에 속하는 오피오이드 약물은 부분작용제 및 기량제로 역할한다. K-수용체뿐만 아니라 수용체와 상호작용한다. K-수용체가 활성화되면 통증 완화 효과가 나타난다. 하지만 이것은 수용체가 활성화된 것에 비해 약하다. 이 경우 두가지 수용체의 활동으로 인해 진통효과가 나타난다. 호우벅제는 이런 약물로 인한 효과에 포함되지 않는다. 이 약물은 환각, 불안, 구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. 중독될 수 있지만 수용체의 순수작용제와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. 이 그룹에서 우리는 모르핀과 날부핀의 효과에 비해 1월 3일 정도 받게 되지 않는 펜타조신이라는 성분을 찾을 수 있다. 이 약물은 보통 중증 통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. 부분작용제 부분, 작용제 약물은 순수작용제의 활성화보다 더 낮은 친화력을 가진다. 따라서 후자 중 하나가 기량제 역할을 한다. 부프레노르핀이라는 약물은 이 그룹에 해당되는 약물 중 하나이다. 모르핀보다 진통효과가 20배에서 30배 더 크다. 여러 유형의 수용체와 상호작용하여 의존성이 생기면 효과가 떨어진다. 이 약물은 다음의 경우에 사용된다. 통증이 심하거나 중간 정도의 통증이 있을 때 수술 전이나 후에 진통이 있을 때 헤로인과 같은 다른 아편에 대한 의존성을 치료할 때 오피오이드 약물 중 순수기량제 기량제를 사용하면 수술 마취에 사용하는 일부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없앨 수 있다. 이 약물도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대해 친화력을 갖고 있지만 고유활동은 부족한 아편이다. 또 이 약물의 친화력은 세 가지 유형의 오피오이드 수용체로 확당된다. 날록손이 이 그룹의 오피오이드에 속한다. 이 약물은 오피오이드를 과다 복용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진 응급상황일 때 사용한다. 수술 후에 날록손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. 오피오이드로 인한 변화를 바꾸기 위해서 사용한다. 그 외에 산모가 출산 전에 받는 오피오이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태아에게 투여하기도 한다. 이 약물은 오피오이드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다.